트와이스의 가장 답정너는 누구인지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오 정연씨! 아 정연씨가 트와이스 공식 답정너로 지목이 되셨네요. 지효씨, 정연씨가 답정너인 이유가 뭘까요?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얼굴부터 약간 뭔가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. He fucked up.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얼굴부터 약간 뭔가 고집있는 느낌? 장난이고요. 정연이가 약간 선택장애 같은 게 없이 잘했거든요. 네, 이번 주 MSG에서는 진정성 있는 음악과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발라드 그룹입니다. 발라드 그룹